안녕하세요. 매그스터디 수학 강사 김기현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 선생님이 고위 친구들을 위해서 기출 분석 관련한 짧은 캐스트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왔어요. 요즘 이제 날씨가 조금씩 추워지고 이제 가을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제 우리 고위 친구들 내년 우리 수능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지 않을까요? 아마 별다른 생각이 없는 친구들도 당연히 있을 수도 있고 이제 주변 선우 선배님들을 보면서 아 이제 내년에는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수능 잘 봐야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에게 이제 당연하게도 우리 내년 수능 열심히 잘 봐야 되는데 올해 지금부터 어떤 공부를 해나갈 수 있을까? 그래서 내년 우리가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나름의 베이스를 조금 쌓아놓기 위해서 지금 무슨 공부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가볍게 캐스트 영상을 준비했다는 거. 그래서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김기. 말 그대로 기출하면 김기현. 김기현하면 기출이다. 우리 얘들아 4학년 올라가게 되면 이제 자주 보게 될 이야기 중 하나인데 우리가 수학 공부하는 데 있어서 당연하게도 개념 중요하지만 그 개념을 이용해서 지금까지 나왔던 기출을 어떻게 공부하고 우리가 어떤 태도로 임해야 될까? 라는 것들이 너무나도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에 대해서 하나하나 하나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심. 기출 분석이 무엇인가요?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친구들 당연히 있을 수 있는데 단순히 얘들아 기출 문제에 나왔던 거를 아무 생각 없이 풀고 해설지를 보고 채점을 하고 맞으면 넘어가고 틀리면 그냥 해설지에 있는 풀이를 대략적으로 보고 어? 이해되네? 넘어가는 게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기출 분석이 아니야. 다시. 우리가 흔히들 뭔가 기출을 벅벅 푼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주어진 기출 문제는 너무나도 소중한 문제들인데 이러한 소중한 문제들을 이전에 나왔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용해서 아 얘들아 이 문제는 조금 포장지는 달라 보이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이미 풀었던 이 기출과 이 정도의 연관성이 있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이 조건이 주어졌네? 이 조건이 주어졌으니까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셔야 얘들아. 단순히 이 문제만 맞추는 게 아니고 이 문제 이후에 우리가 실제로 수능을 보는 입장에서 새롭게 나올 문제들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실력이 길러진다는 거야. 게다가 두 번째, 당연히 답 맞추는 거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 답을 맞추는 과정에서 우리가 충분히 불필요한 과정으로서 얘들아 이 정도 생각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 정도까지는 고민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이야기들을 강의를 통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주셔야 된다는 거. 당연하게도 얘들아 공부라는 과정에서 스스로 우리가 그렇게 모든 이야기들을 다 해내기는 쉽지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얘들아 이런 조건 나왔으니까 이런 생각 해야 되지 않을까? 너희들이 여기서 이런 생각을 했다면 잘못된 생각이니까 이 정도는 교정을 하셔야 돼? 그리고 지금은 이 조건이 이렇게 나왔지만 이 조건이 이렇게 바뀌었을 땐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배워가셔야 된다는 거. 다시요. 우린 얘들아 기출 문제를 통해서 앞으로 나올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고 공부할 수 있을까? 라는 것들에 실력을 쌓아나가는 베이스가 되셔야 되는데 단순히 문제를 한 문제 풀고 맞았다, 틀렸다 하고 넘어가기에는 너무나도 아까운 문제라는 거. 알았지? 그래서 각각의 기출 문제를 통해서 무엇을 배워가야 될지를 강의를 통해서 배우셔야 된다. 라는 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알았죠? 그럼 두 번째 지금 제가요. 내신 대비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1학기, 2학기 지금 쭉 해오면서 수원수트요. 지금 내신 대비하면서 대략적으로 기출 문제 많이 풀었는데 그래서 저는 기출을 이미 공부했는데 선생님이 방금 말한 기출 분석을 해야 할까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조심하셔야 되다. 기출을 이미 공부했다. 라는 거에 대한 정의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문제를 풀고 그냥 채점한 것을 이미 공부했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구요. 내가 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어떤 기출이 떠오르셔야 되고 이 기출과 이 기출이 다른 점은 무엇이고 비슷한 연계성을 갖고 있는 건 무엇인지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무슨 고민까지 하셔야 되는지를 쭉 생각할 수 있으셔야 돼.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스로 처음에 혼자 하기에는 쉽지가 않은 부분이다 보니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 정도와 이 정도를 연결 지을 수 있는 능력을 간접 경험하면서 실력을 쌓아나가지는 겁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겸손하게 공부하셔야 된다? 내가 단순히 그냥 문제를 푼 거를 공부했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 실제로 얘들아 고등학교 2학년 때 뭔가 사람에 따라서 이제 내신 대비하면서 여러 유형별 문제집도 풀고 기출문제도 풀고 어려운 문제까지 공부를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긴 하겠지만요. 고등학교 3학년 올라와서 모의고사를 보다 보면 선생님 제가 고2 때 열심히 공부한 것 같은데 성적이 생각만큼 안 나와요. 라는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단 말이죠. 실제로 저는 공부를 했는데 왜 계속 성적이 3등급에서 5등급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왜 1, 2등급을 못 가는 거죠? 게다가 두 번째 선생님 제가 문제를 풀 때 여기까지는 접근을 했는데 마지막 한두 단계를 못 넘어갔어요. 또는 문제를 봤는데 제가 못 풀었는데 해설 강의를 들으면 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문제가 뭐야? 내가 직접 스스로 풀려고 하면 잘 안 풀려. 이런 게 문제인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아 내가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떤 생각들을 해야 되고 어떤 연결고리를 갖고 마지막 계산까지 깔끔하게 해낼 수 있을까? 라는 것들을 강의를 통해서 같이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 알았지? 그래서 내가 기출을 이미 공부해서 선생님이 방금 말씀한 여러 가지 예시들 있잖아. 선생님 제가 문제를 보고 이 조건이 떠오르고 이거는 이전에 나왔던 이런 기출 문제랑 비슷한 형태를 갖고 있어서 이 부분에 조심해서 이렇게 답을 내야 돼요. 라는 것들이 쭉 열심히 흐름이 나오는 친구들은요. 기출 공부 열심히 잘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꽤나 많은 친구들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단 말이야. 겸손하게 공부하셔야 돼.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아직 시간이 나름 내년 수능을 위해서 공부할 때까지는 시간이 꽤나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잖아요. 차근차근 공부해 나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랬죠? 그럼 세 번째 선생님. 그러면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은 기출 분석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나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 당연히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당연하게도 기출 문제집이든 여러 가지 이제 개념 강의든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따라오시는 게 맞아. 그리고 스스로 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보니까 아,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구나. 가끔 이제 공부하다 보면 선생님, 수학이라는 게 뭔가 스스로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하는데 강의를 듣는 것보다 문제를 풀다가 모르면 여러 번, 또는 이제 오랫동안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요? 라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공부하는 과정에서, 학습하는 과정에서는요. 알고 있는 게 있으셔야 고민을 할 수가 있다. 다시, 알고 있는 게 있으려면 당연하게도 간접 경험을 통해서 아, 이런 문제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조건에서는 이렇게 풀어내는구나 라는 것들을 배우셔야 돼. 이걸 배우지 않고 스스로 깨닫기에는 너무나도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나 당연히 알고 있는 게 없는데 문제를 봤어, 모르겠어. 계속 그 문제를 본다고 해서 갑자기 유래까 하고 아, 이건 이렇게 푸는 거야? 라는 식으로 풀이의 흐름이 쭉 써지는 경우가 있을까?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나왔던 여러 가지 기출 문제들을 통해서 얘들아, 이런 기출이 이렇게 비슷하니까 이 과정에서 이런 생각들을 하자라는 걸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전부 다 정리를 해드릴 거야. 그럼 그 정리해드리는 걸 너희들이 스스로 아, 이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간접 경험을 하고 스스로 다른 문제들을 풀면서 연집, 적용하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알았죠? 그래서 선생님의 강의로는요. 두 가지 강의로서 두 가지 강의와 교재로서 기출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아이디어라는 강의가 있고요. 두 번째, 말 그대로 기출 생각집이라는 강의가 있어요. 아이디어라는 강의는 뭘까 생각하시면 기본적으로 선생님의 커리큘럼 중에서 파운데이션과 키고프 정도가 되어 있다는 전제하에서 얘들아, 우리가 기본 공식 알고 있지? 계산 연습할 수 있지? 그리고 유형별 문제집까지 대략적으로 풀었네? 그럼 이것들을 통해서 실제 수능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어떤 생각까지 좀 배워야 할까? 그리고 이 안에는 당연하게도 모두 기출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능을 푸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심화 개념들을 실제 문제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들을 해야 될지를 전부 다 정리해드리는 강의다. 그래서 첫 번째, 권장 대상은 어떻게 될 거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생님, 제가 나름 내신 대비하면서 조금은 유형별 문제집도 조금은 풀어봤고요.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기본적인 개념 그리고 기본적인 공식들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막상 기출 문제를 풀려가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라는 친구들이 아이디어에서부터 시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난이도는요. 당연하게도 필요한 개념들, 수능이 필요한 모든 개념들 다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예제 문제들은 조금은 어려운 3점 그리고 조금 쉬운 4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연습 문제가 이제 전부 다 기출 문제로서 쉬운 4점에서 조금 어려운 4점까지 전부 다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그치만 쫄 필요 없다. 당연하게도 강의의 선생님이 너희들의 멱살을 잡고 다 끌어들일 거야. 그래서 강의를 들으면서 이걸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방금 배웠던 조금은 추상적인 개념들이 실제 문제에서 이렇게 적용이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강의가 될 거라는 거. 알았죠? 게다가 두 번째 2024 아이디어는 지금 수원수트 열심히 따라오는 고위 친구들 많이 있는 걸로 보여요. 그런데 선택과목 또한 조금 지금 여유가 된다면 시작을 하는 걸 추천드리고 확률과 통계도 확률과 통계이겠지만 특히 미적분 친구들 미적분은요. 양이 방대해요.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뭔가 겨울방학 때 시작하거나 내년 3월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시작한 이후에 3월 이후에 시작하려고 하면 양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선생님 이걸 지금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이제 조금은 압도당하는 느낌 부담감을 느끼는 친구들이 꽤나 많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금은 여유가 있을 때 시작하셔도 괜찮다는 거. 알았지? 그래서 수원수트뿐만 아니라 내가 만약에 미적분 아이디어 또한 시작하겠다 싶으면요. 지금 당장 시작하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고요. 가끔 이런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선생님 2024 아이디어가 지금 2024학년도 수능을 이제 대비하기 위한 커리큘럼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내년을 준비하는데 그럼 2025학년도 말이 안 나오네요. 2025학년도 강의를 이제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당연하게도 얘들아 내가 만약에 겨울방학 때부터 공부를 시작하겠다 싶으면 2025학년도 이제 시작하시면 되겠지만 지금 당장 공부를 시작하겠다 하시면 2024학년도 기준으로 먼저 공부하시고 겨울방학 때 다시 회독을 통해서 공부를 계속 해나가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원래 준비만 하다가 실천을 못하는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단 말이야. 그래서 아 겨울방학 때부터 해야지. 아니지. 지금 여유가 있으면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게 맞지. 그래야 내년 우리가 1월, 2월 달에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그래도 조금은 앞선 상태에서 출발할 수 있다는 거. 알았지? 그래서 지금 당장 시작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시작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완강 후 커리큘럼은 당연히 기출 생각집이 되시면 돼. 선생님이 기출 생각집 안에서는 여러 가지 기출 문제를 풀 건데 아이디어에서 이야기한 그 모든 개념들을 통해서 모든 기출 문제를 일관된 관점으로 풀어드리는 거 다 보여드릴 거다. 알았지? 그래서 얘들아 아이디어 강의를 어떤 식으로 예습하고 어떤 식으로 복습해야 되는지는 아이디어 OT 영상에서 선생님이 자세하게 넣어놨어요. 그래서 필요한 친구들 아이디어 한번 OT 영상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2024 기출 생각집이요. 지금 제가요. 기본적인, 필수적인 유형별 문제집 대략적으로 풀었고요. 조금은 수능에 필요한 개념 강의 또한 조금은 들었고 뭔가 내신 대비하면서도 열심히 공부를 좀 했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기출 문제 공부를 하고 싶어요라는 친구들은 바로 기출 생각집으로 넘어오시면 돼요. 그래서 기출 생각집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형별 문제집 당연하게도 기본적으로 풀 수 있으면서 수능에 필요한 개념 강의를 한두 개 정도 들어서 아, 기출을 어느 정도 내가 접근할 수 있다. 그리고 강의를 들으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정도다. 싶으면 시작하시면 된다. 기출 생각집 난이도는요. 기본적으로 어려운 3점부터 이제 나름의 어려운 고난도 4점까지 다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그런데 너무 어려운 문제. 그래서 예전에는 조금 이제 30번, 22번 급으로 나오는 문제는요. 선생님이 그 문항 위쪽에 킬러 점프라고 해서 전부 다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기출을 처음 시작하는데 또는 두 번째 시작하는데 조금 어려운 문제를 지금 당장 풀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라는 친구들은요. 그 각각의 문항 위쪽에 있는 킬러 점프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일단 제외하고 그 나머지 문제들만 완벽하게 다 풀어내는 걸 목표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알았죠? 그리고 완강후 커리큘럼은 당연히 완강후 커리큘럼 이전에 선생님 그런데 기출 생각집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 부분이 조금은 빵꾸가 난 것 같아요. 개념이 이 부분이 조금 부족하네요. 라는 부분들이 당연히 보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보인다면 그때그때 다시 한번 아이디어든 갖고 있는 개념서들을 이용해서 그 부분을 보완하면서 공부하시면 되겠다는 거. 알았지? 그래서 얘들아 기출 생각집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어떤 식으로 예습하고 복습하는지에 대해서도 OT영상에 다 넣어놨어. 그리고 이 안에 너무나도 많은 좋은 문제들이 다 들어있고요. 그 문제들 선생님의 해설지까지 다 넣어놨고 전문항 선생님의 해설강의 다 진행해 드리도록 하니까요. 지금 시간이 나름 여유가 있을 때 많을 때 공부 다 해놓으시는 걸 추천드린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문제 풀고 끝내는 게 우리의 기출분석이 아니라고 이 기출문제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배워가야 될지 일관된 관점으로 모든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를 강의에서 다 설명드리니까 강의를 통해서 다 공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출생각집을 완강했다면 당연하게도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언제들을 이용해서 선생님의 배운 기출문제 아이디어를 어떤 식으로 다른 생소한 문제에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연습해 주시면 되겠다는 거. 그렇지? 그렇지만 이거 완강까지도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는 일단 아이디어와 기출생각집을 당장 시작하면서 공부해 준다면 아마도 내년 미래 내가 아 지금 이 10월달에 시작하길 잘했다 라고 칭찬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조금이나마 내가 빠르게 시작해야 된다 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당장 공부를 시작하는 걸 추천드린다는 거. 알았죠? 그래서 우리 2025학년도 수능 기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하게도 내년 열심히 공부하셔야죠. 그렇지만 얘들아 내년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고 해서 내년부터 공부해야겠다. 이건 아니지. 지금 당장 시작하셔야지. 알았지? 그래서 지금 당장 조금은 여유가 있을 때 공부를 시작하면서 내년 이맘때 아 내가 그래도 열심히 공부를 한 보람이 있구나 라는 걸 잘 느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았죠? 그래서 가벼운 캐스트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리는 다른 강의 영상 또다시 캐스트 영상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여러분께edi 한편의 영상 또다시 캐스트 영상에서 만난 줄 Нет의 영상이라 해변해요.